유명 코미디언인 빌 코스비가 지난 6일부터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국민아빠라고 불렸던 그는 성범죄자로 전략해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김이삭 기자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 관련 재판이 지난 6일부터 필라델피아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79세인 코스비는 지난 2004년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저택에서 올해 44세 여성 안드레아 콘스탄트에게 마약을 먹이고 성적 공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드레아는 지난 화요일 최초로 법정에 출석, 공개적으로 성폭행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안드레아는 벨지 먼단을 향해 코스비는 자신에게 푸른 색깔의 알약 3개를 복용토록 하고 갑자기 가슴과 음부를 쓰다듬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약을 먹고 난 후 손과 다리를 쓸 수가 없었다며 몸이 얼어붙어 마비된 것 같았다. 코스비의 폭행은 계속됐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44세인 그녀는 사건 당시 플로리다주 템플대학의 농구팀에서 행정요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안드레아의 어머니 지안나도 법정에 나와 딸이 성폭행을 당한 후 몇 달 동안 악몽을 꾸며 괴로워했다며 하지만 1년 동안 성폭행 당한 사실을 감추며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미국 국민아빠라고 불렸던 TV스타 코스비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10년까지 감옥살이해야 합니다. KBTV 김희상입니다. KBTV 김희상입니다.